1번. 조금 아쉬웠던 부분은 보통 지도 문제는 지도를 좀 제시하고 출제를 하는데 지도를 제시하지 않았어. 조금 출제의 방향이 조금은 아쉽다. 지도 문제는 지도를 주고 물어봐야지. 들어가 볼게요. A는 벌써 포톨렛 마이오스 지도. 우리 많이 봤던 거고 B는 메르카토로. 잠깐 보면 이거죠. 벌써 이미지가 딱 머릿속에 들어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A는 모든 경선, 위선이 수직이야. 여러분도 봤지만 그건 항상 기본적인 내용이죠. 메르카토로 지도입니다. 포톨렛 마이오스가 아니라서. 그러니까 기억은 아웃이 되는 거죠. 기억은 아웃이 되고. 이 포톨렛 마이오스는 여러분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경선과 위선이 곡선 형태를 띄고 있습니다. 자, ㄴ. B는 메르카토로는 고위도로 갈수록 면적이 축소된다. 이 포톨렛 마이오스의 지도는 원뿔도법이죠. 원뿔도법. 그러니까 지구의 원뿔을 씌운 거예요. 그 다음에 메르카토로 지도는 원통도법. 지구라는 3차원 공간에 원통을 씌우고 이 지구본 중심에서 전구를 밝히면 이 지구본의 모습이 이 원통의 반사가 되겠죠. 이렇게 비칠 거 아니야. 그래서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똑같은 데 요만큼이 요만큼으로 반사되고 요만큼이 이만큼, 요만큼이 이만큼. 그래서 똑같은 지역들이 고위도로 갈수록 정말 기하급수적으로 확대된다는 게 메르카토로 지도의 핵심적 내용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극지방은 표현이 어렵죠. 거의 기하급수적으로 확대되기 때문에 메르카토로 지도는 아직 한 번도 시험에 낸 적은 없지만 원통도법임을 기본으로 낼 수 있는 내용이 뭐냐. 극지방은 표현이 어렵습니다. 얘는 원뿔도법이라 그래가지고 지구라는 공간에 원뿔을 씌운 거죠. 원뿔을 씌운 거죠. 근데 이제 재미있는 사실은 이 도법 자체, 도법이 뭐예요? 도법은 바로 이제 우리 지구라는 3차원의 지구를 이런 평면 2차원으로 그려는 것이죠. 그러니까 도법 자체가 지구를 구체로 인식했다는 증거다라는 말씀도 개념 때 많이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구를 구체로 인식한 대표적 증거가 도법 또는 이제 경선, 위선. 경선하고 위선도 둘 다 한 바퀴를 360도, 360도로 전제로 그린 것이죠. 지구를 구체로 인식한 증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좋습니다. 그 다음에 니은도 틀렸고요. 확대됐다 그래야 맞겠죠. 디귿, B는 메르카토르는 푸톨레 마이오스보다 표현된 실제 공간 범위가 넓어. 그쵸, 얘는 아직 신대륙 발견 전이죠. 이게 고대 지도거든요. 얘는 신대륙 발견 이후니까 실제 공간 범위는 메르카토르가 더 넓습니다. 푸톨레 마이오스도 메르카토르도 따라해봅시다. 경위선이 보인다. 도법이 쓰였다. 경위선이 보이고 도법이 쓰였다는 두 개 모두 지구를 구체, 구. 농구, 축구, 야구할 때 구자입니다. 3D죠. 3D, 2D가 아니라 구체로 인식을 하였다. 공 모양이란 뜻입니다. 답은 5번이 되겠죠. 자, 2번 문제입니다. 세지가 이런 맛이 있어요. 이거는 너 지금 집에서 코 파고 누워있는 네 초등학교 동생도 이거 풀어와서 처먹는 거잖아, 우리. 그쵸? 벌써 이거 봐. 바다와 접하여. 벌써 바다와 접했대죠. 그럼 벌써 얘는 아니잖아. 얘는 바다와 접하지 않았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이 문제가 되게 쉽긴 하지만 시험은 문제를 꼼꼼히 읽는 연습을 잘 해두셔야 돼요. 그럼 바다와 접한 거는 이 인도네시아, 이 씨, 이 자바섬 쪽하고 이제 일본일 텐데 그쵸? 생선 요리가 많다 그랬습니다. 근데 두 나라 중에 초밥, 스시죠. 스시. 이거 모르는 나라, 이 사람은. 넌 지구에 사니를 물어보는 겁니다. 그 다음 이거 이제 고온, 다습. 여기서 이미 게임이 끝났어요. 그러면 둘 중에 고온, 다습은 얘밖에 없잖아. 적도 부근은 대부분 열대우림. 세계 3대 열대우림 그러면은 적도에 있는 콩고 분지, 인도네시아, 정글, 그 다음에 브라질의 아마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우리 많이 배웠죠? 나시고랭, 나시르막, 나시가 쌀이라는 뜻입니다. 향신료는 두 가지 역할을 한다 그랬죠? 일단 향신료 자체가 항균 작용도 해.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부패를 또 막아주고 뭐 이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벌써 한랭하다라는 것에서 셋 중에 고위도 내륙, 그나마 베이징이죠. 베이징덕. 선생님 개인적으로 셋 중에서 뭐 먹을래 그러면? 그쵸. 다 먹고 싶네요. 자, 아무튼 베이징덕도 맛있죠. 껍질이 특히 맛있습니다.